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 기존에 계속 설명을 드려왔을 때 일단은 주봉 단위에서 기준에서 보고 지수의 흐름에서도 보고 사실 LG전자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연초에 원체 강했고 연말에 또 강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면서 강해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핸드셋 사업 부분에서 철수 너무 핸드셋 사업 부분에서 적자가 크다 보니까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기준 보시면 매출이 70조가 넘어요. 매출이 73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76조까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안 나와요. 규모의 면은 있는데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IT인지 그래서 성장주인지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유틸리트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건지 그 정도로 백색 가전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LG전자를 보는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도 좋긴 한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 성장성에 대해서 핸드셋을 포기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성장성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건데 이게 2017년도에도 분명하게 부각이 됐었어요.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주고 인수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상한가 기준이라든가 또 연초에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가파르게 원체 가파르게 올라왔죠. IT 자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전히 뭐 우리가 접근했던 10월 말에 우리는 8만 원대 또 9만 원까지도 또 그 이상에서도 편입 기준을 잡아왔고 또 얘는 전량차익 실현을 한 번 두 번 했죠. 두 번 그리고 이제 재편입. 그러나서 평균 단가가 꽤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손실복도 있으시고 한데 그게 이제 연초 상반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이고요.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손실이 된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10% 밀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얘가 이제 뭐 저 꼬리에서부터는 30%이다 할지라도 평단 맞추고 뭐 하면은 시장 감안했을 때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더 한숨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바닥에 있을 땐 뭐 진짜 땅이 꺼지는 흐름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떤 이슈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애프리카 관련된 내용이든 뭐든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불거진 그런 내용 전장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크로스가 이제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오늘 한 자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봉상의 기준 내 흐름도 꼬리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일본 기준에서는 꼬리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꼬리 부분이 그렇게 버겁지 않은 기준 앞전의 실적 부분이 긍정적이라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이제 매번 PR, 특히 PR 놓고 보면서 설명드릴 때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다만 성장성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IT의 기준점에서 다행히 이제 오늘 기준에 초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여요. 원래는 욕심이 1조 이상 9시 10분까지 천억 이상의 거래를 터뜨려줬기 때문에 1조 이상의 거래를 터뜨려주면 진짜 지난해 12월 23일처럼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이 끝.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가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 그렇게 됐죠. 메이저들의 흐름이 24만 6천주 매도인데 이것이 기간 쪽에서는 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들어오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간 쪽의 경우가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직접 매매를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10분봉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죠. 죽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그냥 일반적인 추세에 거래가 주봉상에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일봉상으로도 이제 이 거래가 유지될지는 좀 미지수예요. 평상시에 뭐 100만 주 수준도 거의 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주봉상의 기준에 지금의 변동성, 지금의 변동성까지 아니더라도 거래량 부분을 일정 범위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지금 너무 제한적인 거래량 변동성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의 기준은 일주 월봉 기준에서 보시고 분봉에서 대처하는 범위는 현재로서는 의미부여하기가 좀 나소 어렵죠. 그리고 꼬리 부분에 대해서는 버거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거래대금이 아까 주봉상의 거래량 5M에 20M에 부딪히는 거래량 보여드렸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고점의 인식이든 뭐가 됐든 장대양봉이 나오는 하나하나의 거래량들이 6천억 뭐 이런 기준이잖아요. 저 앞전에서도 사실 저기서 이제 강하게 따라 붙었다가 실패가 된 그 흐름이 됐단 말이죠. 그죠? 저 때도 뭐 전장 관련돼서 부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정도의 거래대금 하루에 그러니까 최소 범위 6천억 뭐 이런 거래대금 그러니까 5천억, 6천억 하이닉스도 그래서 제가 400만주, 500만주 설정해드린 게 그게 5, 6천억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가충해 극대형주들이 그 정도 거래대금 없이는 바닥 탈출을 식식하게 해주진 못해. 식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캔들의 크기가 오늘 또 아쉽게 꼬리가 일부 달리고 있습니다만 색별형, 변형형 떠주고 나서 갭으로 들어올릴 만큼의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됐다. 이 기준의 추세 강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자. 앞부분에 매물벽이 있어요. 그거는 대형주에서 의미 없는 얘기다. 소형주만 물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요. 그래서 일봉 조금 전에 주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월봉 기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무조건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거래대금을 변동성의 확장을 보려면 거래대금을 봐야 됩니다. 뭐 2020년 이후에 흐르면서는 거래대금이 살아있는 거긴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힘겹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나 모멘텀 차트의 흐름 여기서 이제 0선 위로 꺾여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개인수급도 바뀌어야 돼요. 그죠? 개인수급도 이왕이면 좀 바뀌어지는 모습이 연출되어야겠다. 그래서 2020년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땡겨서 보시면 이 상승 장악형이 떠주는 구간에 나머지 거래일 기준에 거래량이 이왕이면 좀 빵빵하게 터져줘서 장악형의 기준 또 주요 저항의 기준은 이제 샛별형 기준에서도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오늘 기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밀려서 좀 버거운 흐름이 만약에라도 연출된다 할지라도 중기 추세로 가져가야 되니까요. 저평가 상태로 그랬어요. 누구못지않게 그래서 LG전자의 기준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는 동시효과, 시효과 시가 위쪽에서 흐름에서 잡아간다고 설정을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윗방향에서도 따라 붙었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13만원에서도 여기서도 또 편입해야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기준점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꾸준히 상향을 해서 어차피 시장지수 3300 최고점 돌파하고 4000포인트까지 빠르면 연말 1,4분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 기준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IT 실적이 완벽한 IT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간이 눌려있고 바보마냥 어눌하게 있던 삼성전기동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지수 견인해놨고요. 자동차 쪽에 현대차의 기준에 자사주 매입 기준 오늘 위메이드의 변동성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점 대비 4% 눌려있어서 차익 실현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주도 창구 쪽의 수급들이 원체 좋아서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 없고 다날도 뭐 18% 개별매매 원활하신 분들 들어가실 수 있는 범위니까 나도 부러워요. 다날 같은 종목 하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차분차분 참여하시고 대처하시면요. 충분하게 다날 덱스턴 비덴트 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네오이저홀딩스도 조금 움직이는데 거래대금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위메이드 쪽 마저 보고 여기다 하면 카카오게임즈 누적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앤소프트도 일단은 강보압 주간 단위 추세 워낙 지금 긍정적이어서 다들 장마감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스페셜방에 계신 분들 연장이벤트 진행을 해드리고 월요일날 가격인상이 되니까 월요일날 가격인상이 되니까 연장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격인상이 되니까 주말까지 기준에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밑으로 내려도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지금 가격이 39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플러스 원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원플러스 원에 242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지금 홈페이지 오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가격이 인상 지금 이 가격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242만원 원플러스 원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는 꼭 함께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꼭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개별 매매 기준에 차익 실현 재편입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질문을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옆에 계신 분도 따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LG전자 추가적으로 메시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연장하실 분들도 연장하시고 뒷번호 5930은 뭐예요? 뒷번호 5930은 삼성전자 코드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든 전화하셔가지고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알고 전화했어야 5명? 연말이니까 주말이니까 10분 20분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20분까지는 전화하셔서 이벤트 원플러스 원에 242 242만원 이벤트 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움직이면 참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전자 부분에 현재 가격에서의 문자 기준 발송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편입할 수 있는 범위다. 신규 편입자는 20% 수준이면 무난하실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TV아이텍도 지금 프로그램 29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주가 위로 쏴주면 더 좋은데 7만 4천 3백원 딱 밑자락에서 다음 주 양봉도 기대가 되죠. 땡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